기아의 투수 영입설만 엄청 많았는데 드디어 확정 계약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빠른 소식은 인스타라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특급 선발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계정을 최근 팔로우 파면서 한국행이 유력해졌는데요 관련 내용 팩트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드디어 오랜 수건인 특급 일선발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는데요 아마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할 타일러 비디 선수입니다 1993년생으로 우한 투수이며 기아 토종 선발이 모두 좌환이기 때문에 우한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2014년 드래프트에서 무려 1라운드 전체 14번 순위를 기록하였고 미국 현지에서도 엄청난 유망주로 손꼽히는 자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정우 선수의 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빅리그에 입성하면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이 선수는 구속과 구위가 장점입니다 최고 구속이 160km 평균 155km의 직구를 바탕으로 해서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를 상당히 잘 쓰는데요 전형적인 강속구 투수이지만 변화구 재구도 좋고 특히나 긁히는 날에는 타자들이 공만 쳐다보고 치지도 못하는 엄청난 선발 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8년 빅리그 데뷔에 성공했고 4번의 시즌 동안 58경기에 출전하여 7승 16패 평균 자책점은 5점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유망주였지만 잘하는 날과 그렇지 못한 날에 차이가 심했고 기복이 심한 선수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2019 시즌이 가장 정점이며 커리어 하이로 생각되는데 24경기 출전에서 117이닝을 소화하였고 6승 9패 평균 자책점은 4점대 후반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 시즌에는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2021 시즌을 시작하면서 7월 10일에 복귀전을 치르게 되었지만 1이닝 3실점을 하게 되면서 빅리그가 아닌 이제는 마이너리그로 강등되게 됩니다 2022 시즌은 더 힘들어졌는데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고 볼넷을 계속 내주며 피치버그로 이적하게 되고 결국 메이저 마이너리그가 아닌 일본 리그로 진출하게 됩니다 2023 시즌을 앞두고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1년 계약을 맺었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투수의 개막전 선발 투수 등판에 영광까지 얻었지만 부진이 이어졌고 결국 시즌 중 스윙맨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30경기 출전 75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점은 볼넷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직구 구위가 상당하며 KBO 리그보다 상위 리그인 일본 리그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요 특급 유망주이며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지만 수술 경력도 있고 직전 일본 리그에서 선발이 아니었고 제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강속구 투수 KBO 리그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변수도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특급 선발이었던 타일러 BD 선수의 영입이 긍정적이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독자분들은 기아프론트의 이런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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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